자 여러분 드디어 돌아온 공포 게임의 시간 완전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이 게임이 평가가 더 좋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부터 오디오 최적화하는 기능까지 있는 거 보면 소리에 대한 공포가 생각보다 큰 거 같아요 이 게임은 심리 스릴러 장르고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귀신이 튀어나온다기보단 주변에서 쫓아오는 소리 아니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그런 소리가 좀 더 공포감을 주지 않을까라고 살며시 예상을 해봅니다 어디서 들리는 미세한 소리에 의한 공포 이런 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청각이 예민해서 리베일이라는 게임이고요 들어가보도록 하죠 출발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대 감도가 너무 낮다 오히려 감도가 낮네요 조금 더 높은 게 나을 것 같아 살짝 높은 것 같으니까 4.5 내가 움직인다고 막 확 돌아가고 그러진 않네 기본적으로 서커스 공간이 있거든요 광대가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노래 뭐야 시작부터 저 앞에 저 앞에 뭐지 길이 없어진다 날개를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인도자인가 여긴 어디지 당신은 뭐야 으아 내 눈 아 아 뭐야 갑자기 어우 깜짝이야 어우 또 잠시네 어 놀이기구? 뭐지? 아 놀이공원이야? 오오오오 아 깜짝 놀랐네 아이씨 오 허어 이게 뭐야 무슨 삶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롤러코스터다 오 길이 끊겨있어 안돼 으아 뭐야 어디로 빨려 들어갔어 약간 약을 먹어서 환각을 보는 그런 공포인가 꿈을 꿨어요 아이씨 젠장 꿈이잖아 어 어 자막이 너무 작다 어 머리 아파 뭐라도 해야겠네 어 자막이 너무 작은데 잠깐만 자막 표시가 있었던가 자막 크기 없었던 걸로 봤는데 자막이 엄청 작아 자막이 엄청 작아 어 아 자막 확대 있다 자막이 엄청 작아 자막이 엄청 작아 여기 있다 일단 70정도로 해보고 아 이거면 되지 먹어야겠다 이것도 작네 약을 먹어야되네 혼자 사나봐 롤러코스터 타이쿤으로 그동안 수많은 NPC를 괴롭힌 벌을 받는다 상호작용 어 뭔가 심리안정제 뭐 그런건가 이게 확대 이게 확대 알약 으 먹으면 쓴맛 날거 같애 검사 중단 마사랑 도리는 아직인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건가 아빠? 딸인가? 가족이 있나? 어 가족이 있나 보다 아 여행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어 편지 편지 엽서네 엽서 어 근데 여기저기 약이 엄청 많은데? 어 감도 살짝만 낮춰도 되겠네 집이 좀 많이 허름하네요 뭔가 힌트 표시 어 옷장? 옷장에는 왜 뭐 설마 숨고 그래야되는거 아니지? 달리기가 있는거 보면 도망가고 그래야될거 같기는 한데 따란 따란 오르골 물건 가져가기 여기다가 꽂고 돌리고 오 밑에 열린다 열쇠 발견 침실 열쇠 퍼즐형 공포게임이거든요 와 경계가 없네 집이 구분이 부엌은 없나? 집에 부엌이 없네 어 이건 뭐야 마사와 도리의 공연 때문에 결혼식을 못했다고? 무슨 공연이길래 결혼식을 못할 정도야? 이제 새벽 3시 20분 장롱문은 잘 닫고 다녀야지 어 근데 뭐 있나? 따로 안떠죠? 따로 안떠죠? 나가볼까? 아씨 불안하게 마르타는 마사는 아 서커스 동료인가 보다 그러면은 서커스 안에서 일하는 직원인가봐 내가 서커스 일 얘기하는거 보면 같은 동료일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광대? 내가 광대일 수도 있겠는데 어 서커스 단원일 수도 있어 서커스 단원일 수도 있어 어 서커스 단원일 수도 있어 어씨 무섭게 말이야 이게 뭐야 Days without calls 누가 전화를 한 횟수를 적어놨는데? 어씨 뭐야 분위기 아씨 불도 안 켜져 꼭 이럴 때 불 안 켜져 약이 진짜 많다 아 전둘이 떨어졌어 깨졌어 어우 렉 어 이런 데 막 쳐다보면은 눈 마주 치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어우 집 좋네 어우 집 좋네 도리와 마사 아씨 노래 뭐야 무섭게 이게 뭔 그림이지? 네 멤벌 네 멤벌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고 담배 이게 뭐야 학교 어 딸인가 보다 이거 학교 입학 그건가 담배 담배가 엄청 많은데 파트너 교사 찾고 있다고? 마사가 아내고 도라가 도리가 딸인가 보다 오우 취향이 참 오우 취향이 참 오우 이거 다 다 설마 담배 용기인가? 오우 이제 노래 끄면 안 될 거 같아 아까랑 같은 편지죠? 아까랑 같은 편지 와인을 흘린 자국도 있네 술 마셨네 어 설마 막 딸이 죽어가지고 지금 그런 건가? 괴로움에 엄마 아빠는 약을 먹고 술을 먹고 아까랑 같은 편지 아아 둘의 첫 합동이구나 마이 퍼스트 퍼포먼스 투게더 위드 도리에야 도리 도, 도리야? 도리야 써져 있는 거야? 여러분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같이 합동 공연 한 거 아니야? 엄마랑 딸인가? 엄마랑 딸이 합동 공연? 마사 마사는 아내가 맞는 거 같아 확실한 거 달그락 소리가 났는데 서로 일이 바빠서 뭘 못 하나봐 잘 만나지도 못하나 본데? 뭐야 웬 지하실?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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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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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품 이거 뭐야 생일 파티인가? 아 생일 파티 생일 파티네 생일 파티 초대장 그리고 어디서 날라온 초대장 아 텍스트가 있구나 아 나 이거를 못 보고 있었네 마사에게 동부해안에서 안부인사 전하기에 우린 캠핑 즐기고 있어 날씨가 끝내죠 바다 갈 생각에 매일 아침 신나기까지 하하 너네 여행도 재밌길 바랄게 캐서린과 호세 캐서린과 호세는 친구 커플인가 보다 메리가 일곱 살이대요 도리가 정말 가고 싶어 하지만 아쉽게도 그날 서커스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초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애기가 완전 애긴데 엄마는 서커스를 애한테 완전 어린이 완전 애기 같은데 엄마는 애를 도리 도리 방도 어두워 뭔가 바닥이 널브러져 있는데 도리 아 문 닫는 소리 문 닫는 소리가 제일 무서워 영어 문법 숙제 헤르난데지양 도리 톰슨 아 숙제구나 숙제 아 그니까 문을 왜 닫는 거야 열고 들어왔는데 뭐가 있길래 이런 거 열어보라는 거지 애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있고요 지도 아빠 퍼즐을 풀어봐요 퍼즐을 풀어봐 코끼리를 지나 상자 말을 지나서 이상한 거미 눈알 거미 미로를 지나 광대를 만나서 가야돼 내가 지나가는 길인가 보다 이거 게임 게임 경로인가 봐요 이제 여기서부터 코끼리 괴물을 만나고 이상한 미믹같이 생긴 애가 있고 말이 경주를 하며 눈알 거미 지나가고 광대 만난 다음에 가나봐 딱 봐도 그런 느낌 들죠 스케치북 도리는 광대를 좋아한다고? 광대를 좋아한다고? 어째서 여기 뭔가 잠금 표시가 풀려있다는 표시가 있는데 어 어 아씨 아 잠깐만요 어 막 어 여기 뾰족한 거 있는데 손 짤리는 거 아니야 이거? 손 넣어도 돼? 괜찮아? 기다려봐 이거 뭔가 넣을 게 있을 거야 굿을 내려가는 거네 어디 뭐 써져 있는 거 없나? 동전 동전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오케이 손 넣으면 손 잘릴 것 같아 동전 같은 걸 찾아야겠죠 미국의 전역을 돌 정도로 유명했나봐 슝 서커스 공연이 되게 잘 되는 쪽이었나 보다 슈퍼 나무늘보 슈퍼 나무늘보 알파카랑 대화하는 건가? 어 여기도 오르골 있네 어 동전 발견 동전 발견 아 어디 구멍에 뭐 넣는 거 좋아하나 보다 게임 음 순서가 있네 딱 보니까 순서가 있네 아이고 아이고 10점 만점에 2점이라니 아이고 아기가 아기를 공부를 시켜야지 뭐 서커스로 돌려가지고 어? 한창 놀고 공부할 나이에 서커스를 아무리 광대를 좋아해도 그래도 애들 한창 뛰어놀게 해야지 일단 동전 먼저 찾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볼게요 구슬은 여기서 가져가는 것 같아 동전은 넣었고 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걸까? 오른손잡이 아래를 쭉 당긴다 당겼어 아 여기 있다 쓱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자자자 파란색이 앞섭니다 파란색이 자자 1등 파란색 아 1등 파란색 아 빨간색이 제쳤어요 아 검은색 검은색 갑니다 검은색 아 다시 빨간색 빨간색 선두 아 검은색 다시 아 초록색 초록색 1등 초록색 1등을 했습니다 구슬 아무거나 가져가도 되는 건가 그래 구슬 색깔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 열 수 있는 건 다 열어봐야겠네 만질 수 있는 건 다 만져봐야 돼 움직이기 자 여기다 구슬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빠지지 않게 쓱 미세 조정 아 음 자 다시 자 미세 미세 컨트롤 미세 컨트롤 해서 차라리 어디 걸리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아 자자 금방 합니다 금방 오 신중하게 오 아 아 젠장 다 왔는데 아 다 왔는데 까비 아 아니 은근히 은근히 빡세네 이거 미세 조정이 필요해요 살짝만 해도 움직여서 그래서 구멍이 생기네 막혔는데 눈알 저거 뭐지 기회를 준다는 건가 아 아 됐다 아 찾았다 그래 저거 아마 손가락 집어넣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야 딱 봐도 보이네 이거 광대 이빨이네 플라스틱 이빨 사용하기 오케이 아 설마 이거 아구 게임이야 오 오 이거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오 오 이거 아우 깜짝 놀라 아우 깜짝 놀라 아우 깜짝 놀라 아우 손가락 손가락 짤리는 줄 알았네 미친 개무서워 기린 열쇠가 좀 징그럽네 뭐지 됐다 뭐야 유어 퍼스트 스케치부 글씨가 뭐야 엄마 아빠랑 놀러 갔어 엄마가 공연하고 아빠는 뭘 만들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 길을 따라 서커스 공연장으로 갔어 서커스 공연장에 있는 동물들인가 차를 타고 집에 왔어 그리고 동물들도 따라와 이건 뭐지 이 이 검은 물체들은 뭐지 쥐를 죽였어 죽인 것 같은데 이 빨간 실에 뭐가 있나 고양이 목을 쥐 목을 자른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서 나는 외로워 무서워 서커스가 싫어 엄마 아빠를 싸우기해서 싫어 이런 느낌인데 어 뭐야 근데 그림 오 뭐야 그림 개무서워 그림 너무 무서워 마지막에 붉은 뭔가 눈알이 있었는데 뭐지 갑자기 벽이 뚫렸어 어떤 놈이야 누가 우리 집을 철거해 갔어 어떤 새끼야 허락도 없이 누가 남의 집 어떤 놈이 우리 집 벽을 부셨어 우리 집 아직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부셔놓은 거야 저걸 제대로 부셨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이거는 꿈같이 보이는데 빨리 걷기 달리기 달리기가 있다고 묘하게 살짝씩 끊기거든요 하나씩만 줄일게요 조금씩 끊기네 그래픽 차이가 확 나네 잠깐만요 택시초 품질을 내가 두 개나 놔줬구나 아 이게 자동으로 바뀌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도리 도리 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네 도리 어딨니 도리 도리하니까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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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 도리야 아빠가 도리 부르니까 도리 도리 뱅뱅이 먹고 싶다 맞나? 이름이? 그 이름 맞나? 아가야 어디 있니? 저기 있다 여긴 뭐지? 뭔가 서커스 용품이 하나 둘씩 보이는데 인형 잘 안보이는데 뭐라 써져 있는거지? 미래를 알고 싶지 않다고? 전보는 곳인가? 아가타의 카드 아가타의 카드 마르타의 친구 아아 마차 운영을 하나보네 친구 도리 아가타의 카드 아빠 화낸다 자꾸 이런식으로 장난치면 어 서커스 공연장이다 오우씨 묘하게 뾱 끊기는데 어제 온거 같기도 하대 잠시만요 그림자 그림자는 좀 줄여도 될 것 같고 차이가 큰가? 앰비언트 오 오 클루저는 뭐지? 처음 보는거라 줄이기가 애매하네 서커스장 서커스 발견 팝콘 기계가 있고 오 근데 서커스장 치고는 뭔 소리야 오 오 유령열차 이거 이거 아까 시작할 때 내가 탔던 그건가 보네 이거 이거 아 눈부심 그거구나 어 이거 처음에 처음에 탔던 그건가 봐요 이거를 그러면 줄이고 개인적으로 텍스처가 좋으면 개인적으로 텍스처가 좋으면 좋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다트 다트 게임하는 곳 여기 여기 일반 게임 보니까 아빠는 아빠는 여기 서커스 공연하는 곳을 고치는 수리공이었나봐 어 뭐야 탈수도 있어 어 뭐야 탈수도 있어 안 들수도 있네 안 들수도 있네 여기가 캠핑하는 곳 여기가 여기가 분장실인가봐 여기가 분장실인가봐 분장하는 곳 각종 화장품 각종 화장품 각종 화장품 여기가 이제 지도 보고 회의하고 그러는 덴가봐 이번엔 이쪽으로 간다 이번엔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아 개인 작업대 도리가 여기서 엄마 아빠 일하는 곳에 와서 공부하는구나 이 빨간 끈 뭐야 노 끈인가 뭔가가 있는데 뭔가 규칙이 있는 뭔가가 전력 전력을 채워야 돼 보니까 뭔가 하나씩 풀어서 전력을 올리나 보다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담배다 내 담배인가? 엄마가 피는 거 아니야 이거 사실? 엄마가 피는 담배일 수도 일단 우리 딸이 간 곳으로 가볼까요 여기 뭐하는 데야 메인 공연장 전구 이거 갈아 끼우는 거 이건 뭐지? 오픈 어 동전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털어가도 되나? 손님이 오기 전 백스테이지 텐트에서 퓨즈 활성화 어? 아 아까 그거다 오프로드 레이싱 설명 슬롯에 동전을 넣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토바이가 장애물에 닿으면 게임 오버 천점을 달성하면 토큰이 나옵니다 오 이건 내가 게임을 하라는 건 아니군 일단 설명은 있네 이런 건 돈 내는 거 아니겠지? 지금 고장 났고 가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고장 난 거 같은데 오 게임 할 수 있는 거 뭔가 못하네요 게임을 못 하긴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건 전기가... 전기가 들어와야 할 수 있었지? 가자 어 전원이 지금 시급한 거 같으니까 들어가자 펀하우스 생긴 건 좀... 그런데 대단하다 어떻게 만들었지? 어? 뭐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네 게임해서 토큰 얻어야 되나 보다 어디서부터 가야 될까? 전선이 되게 얽혀 있어서 아 이러면은 기계가 하나 켜져 있겠지? 게임기 하나는 켜져 있겠지? 뭐가 켜졌으려나? 뭔가 켜진 걸 찾아야 돼 얜 일단 아니고 넌 거 같은데? 너냐? 어 식사하는 공간인가 보다 뭔가 특별한 게 없... 없는데 토큰을 얻어야 된다고? 뭐... 뭐 이런데 앉으면 시각이 좀 다르게 보이나? 그니까 방금 켜졌는데 할 수 있는 게임이 얜 고장 났어 이 안에 들어가나? 안에서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켜진 거 같아요 켜지긴 뭐가 켜진 거 같거든요 그나마 게임이라고 치면 오토바이 게임인데 아예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어? 돌렸어 회전판 빨간색 빨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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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빨간선 빨간선 이거 뭔가 법칙이 있나? 경호의 수가 너무 많은데? 어?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갑니다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모르겠으니까 오 147 147 147 자 1 4 이걸 맞추네 147 2 5 5 147 2 3 오케이 1 147 2 5 3 4 5 3 동전은 여기 넣는구나 동전은 여기 넣는구나 뭘 잃어버렸죠? 너무 당연한 소리를 잃어버렸으면 찾아야지 당연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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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10 7 5 6 6 6 6 7 7 7 7 8 8 9 8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0 10 10 11 11 10 11 11 11 13 13 와 회전목만 탄다 진짜 말 그대로 목만해 이게 세모 토큰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쪼가리로는 뭘 할 수가 없어 이 종이쪼가리가 뭘 해야 돼 퍼즐 이게 퍼즐인데 안녕하세요 이 종이로 할 수 있는 퍼즐이 뭐가 있지 그럼 동전을 계속 넣어봐야 되겠는데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어야 뭐가 나올까 포기하지 말아라 고마워요 점점 말이 짧아지는데 이봐 나 복채 많이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이 짧아 똑같은 말 하는데 똑같은 말을 했어 이게 아니라는 소린데 아직 보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보통 누를 만한 곳이 다 그게 뜨거든요 손바닥 모양이 뜨는데 손바닥 모양이 뜨는데 손바닥 모양이 뜨는데 어 아 이건 뭐 할 만한 게임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곳 곳을 찾아라 어 이제 된다 동전을 넣고 동전을 넣고 어 안 움직인다 천점을 달성해야 된다고 어 좋아 좋아 가운데가 최고지 아 반응 속도의 차이 아 아이고 옆으로 안가 아니 왜 옆으로 안 움직여 아니 이거 왜 갑자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확 제껴야 되네 확 확 제껴야지 움직이네요 살살 움직인다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네 아까 구슬은 살짝 움직여도 움직여졌거든요 점점 빨라진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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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천점 채워야 돼 천점 채워야 돼 천점 채워야 돼 아아 아씨 아아 910인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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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아아 아까워 아 이걸로도 움직일 수 있구나 아 괜히 마우스로 했네 어? 다시 키보드로도 할 수 있네요 다시 자 할 수 있어 천점 달성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뒤에도 달 수 있으니까 꽤 오랫동안 버티다가 돌아가야 돼요 너무 빨리 자리를 옮겨버리면 부딪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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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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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이게 왜 이게 왜 이게 왜 이게 왜 이게 왜 부딪치냐구 오 오 오 오 습 습 습 습 습 습 습 집중 이번엔 할 수 있다 습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이거 살짝만 빨리 움직여도 게임이 걸려버리네 아 이 뒤쪽만 뒤쪽에 있는거 살짝 닿아도 게임이 끝나요 너무 빨리 움직여도 안돼 반응속도가 빨라도 안되는거야 무슨 이런 이딴 게임이 다 있어?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게임 잘못 만들었네 안녕 오 오우 잠시만요 천천히 천천히 빨리 움직이면 안돼 오 오 됐다 오 됐다 가는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 오 오 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들어갈 수 있는 코인 옥씨 깜짝이야 옥씨 깜짝이야 못했다 됐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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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줘 아 이리로 들어가는거구나 들어간다 드디어 들어간다 도리 어 뭐가 듬도 많아지는데 로딩할수록 화면에 뭐가 많이 생기네요 도리 도리 always drags me through here I think she just really likes to scare me 그냥 서커스가 아니라 공포 체험 서커스인가? συ 그냥 서커스가 아니라 공포 체험 서커스인가? 고파 어 어 아 아 아 아 아 흠 흠 흠 으 흠 누르래 흠 아우 깜짝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뭐야 이런 판탱이를 귀신의 집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물품 안 만져도 되나? 그냥 가는 건가? 아 죄송해요 키보드 아우 잠깐만 아우 윈도우키 눌렀어 나 이 게임 싫어 아우 세포를 아 너무 놀라서 파일 탐색기를 켰어 아 탐색기 눌렀어 어 머리야 아 깜짝 놀래라 수집 수집도구다 장난감 광대 아 뭔데 공포 공포 형식의 서커스인데 누가 와 이러면 이즈웨이 이즈웨이 안 퍽 허우 어우씨 눌렀어 아 나 진짜 어우씨 아 심장 아파 아까 책 날아가는 거에 제일 놀랬어요 아씨 그게 제일 깜짝 놀랐네 야 근데 잘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만드냐 범위치고는 크기가 굉장히 큰데 어 이거 발 쳐 놓은 거 진짜 개무섭네 헉 헉 소리 왜 그래 소리 뭐야 디스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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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기구 중에 이런 거 있는데 어 도리 도리 같이 가 아 에버랜드도 이런 거 있는데 불만 끄면 이런 느낌일지도 몰라 도리 이상한 소리 어어 아우씨 딸 왜 넌 놀라지 않는 거니 아빤 무서운데 아우씨 오우씨 깜짝이야 다이? 헉 다이? 도리 도리 I'm serious That's enough 도리 아빠 화낸다 우리 아빠 화낸다 그만해 아빠 화낸다 아빠 화낸다 그만하고 이리 와 다리 혹시 막 부서지나 아니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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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이 봐 어 뭐야 어? 뭐야 이 착시의 방은 뭐지? 갇혔어 뭐지? 퍼즐인가? 퍼즐인가 어떻게 해야지 출구를 찾아야 돼 길이 왜 이렇게 좁아? 오 마이 갓 도대체 무슨 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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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어디야 오우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지 도리 기차 도리 기차 도리 기차 도리 기차가 길 안내해 주나? 도리 기차가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도리 기차가 길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나? 아 이 빨간 실이 혹시 이 기차인가? 아까 아기 그림에 계속 빨간 실이 있었어. 그래서 뭐 내가 아까 붉은 실이 뭘 의미하나? 피인가? 막 이랬잖아. 이 선이 애를 저기 서커스장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어 찾았다. 고맙다. 도리의 자동차? 아니 기관차? 도리! 아우 진작 말 두렵게 안 듣네 야키돌이 어? 뭐 혹시 일본 여행 갔던 곳인가? 일본으로 공연 갔을 때 그 느낌인가? 엘리베이터? 지하로 내려가네? 항상 등은 벽에다가 벽을 등지고 뭐야 뭐야 어? 불나? 불난다? 오 오 이게 뭐죠? 번쩍번쩍할 때마다 바뀌는데? 오 야 이거 너무 무섭다 움직이는 거 아니겠지? 야 어 여긴 너무 무서워요 왜 너무 무서운데? 일단은 가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마네킹 개무서워 어 어 어 오!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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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우리 애기인가? 서커스가 있고, 여행 간 곳이 있고, 집? 하, 챕터 인가 보다. 이게 서커스 안에서의 이야기, 여행간 이야기 뭐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어? 뭐지? 아, 사랑에 빠진 공간을 찾아야 되는구나. 서커스. 서커스에서 만나가지고? 아, 이름? 도리지, 도리. 아이를 낳았죠. 도리라는 예쁜 딸?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 아, 금전적인 문제도. 필연적인 결말? 뭐지? 슬퍼하는 거, 웃는 거. 이거 뭐야, 죽는 건가? 나 아직 상황을 몰라. 그냥 슬픈 걸로 가볼까? 아. 엄마 죽었나 보다. 부서진, 이게 죽었다는 의미의 부서진 거 아닐까? 슬픈 거랑은 다른데? 갈라졌다? 뭐 이런 느낌인가? 이혼했다? 뭘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사실이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도리로 찾을 필요해야 합니다. 뭘까? 가족이 어떤 상태가 된 거야, 지금? 오우, 근데 너무 무서워. 오우, 근데 너무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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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설마해서 뒤돌아봤는데. 오우,씨. 뭐야. 어, 뭐야. 내가 가기 싫어도 막 알아서 가. 오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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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싫어도 막 알아서 움직여 여긴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놀래라 그런가? 소커스장에 불이 났나 봐요 근데 얼굴 너무 무섭다 거울의 방인가 보다 이 방도 은근히 보고 무서워요 꼭 그러잖아 거울 겹쳐있는 거에서 멀리 있는 애가 안녕하면 그 귀신이라고 오잉 길이 여기가 아니네 바닥이 다른 곳을 따라서 왔는데 뭐지? 이쪽인가? 아가 도리야 아빠 놀래키지마 도리야 아빠가 겁쟁이라서 이런 거 장난치면 안 된단다? 아빠가 겁이 참 많아요 뭐야? 이거 아니야? 어머 어머 어 갇혔어 뭐야? 길이 없어 딸 얼굴이? 아 설마 저 화재 현장에 딸이 있었나? 딸을 거기서 잃어버린 거지 아니 딸이 거기서 죽은 거야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뭐지? 길을 잃었는데? 날 날 어 찾았다 아 아씨 그만하라니까 이러면 그만하라고 뭐 뭐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거지? 아우씨 너무 현실적으로 생긴 가면들이라 개무섭네 어 눈알 어 눈알 눈알 움직여 어 눈알이 움직여요 아 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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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배전판 따로 있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광대 얼굴 문이 열린 소리 문이 열린 소리가 왜 저기서 들리지 꼼꼼해 뭐가 수근거리고 있어 오 느려 딸이 놀러 가자 그랬네 아빠한테 부모님 바쁘니까 M5 맘? 맘이라 써져있나? M5만 봤는데 문이 악질인게 문이 안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 앞으로 열어야 돼 미는게 아니라 당기시오야 당기시오 자린지 제가 사려졌다 맘이 나 최고야 와 씨 꿈속은 맞는 것 같거든요 어? 뭐지? 어? 어머! 오오!! 타인의 미래? 가사 진실을 찾으자 주인공 이해가 안 가지 나도 이해가 안 가 뭐야 빨간 빨간 내 눈 유기된 노래동산에서 나왔어요 집인데 피가 있고 집이 아닌데 여기 어디지 뭐하는 곳이 여기 버려진 아파트 아까 봤던 그 일본 공간 그리고 아까 봤던 눈동자 소리 이상해 공중전화박스네요 그림과 약 야발공 거짓같은 꿈을 꾹꾸봐 내가 하고싶은 내가 하고싶은 말이었네 아 슈발공 아까 그 약을 찾아야겠죠 누구 약이지 누구 약이지 아내 약인가 약이 진짜 장난 아니야 고개만 돌리면 약이네 고개만 돌리면 약이네 그러게 아까 나갈 때보단 좀 다른 모습이네 이거 왜 또 여기지 왜 또 여기지 이거 왜 또 여기지 여기도 약 두 번째 서랍은 안 열리나 보네 두 번째 서랍은 안 열리나 보네 온통 약투성이네 뭐야 이 빨간색 소커스 티켓 피가 튀겨져 있는데 뭐지 오 피 묻어있어 아까 그대로 있으려나 그대로 있어 시간도 똑같아 근데 집이 좀 더 더러워졌어 뭔가 묘하게 약을 어디까지 가지고 나갔길래 약을 어디까지 가지고 나갔길래 마사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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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상하다 이거 아까 모서리만 칠해져있지 않았어? 처음에 아닌가 뭔가 모서리만 빨간색이었던 것 같았는데 여기 아닌가 아닌가 다른 그림인가 아닌가 다른 그림인가 뭔가 꿈을 여러개를 꾸나? 데자뷰 노래는 안틀어져있고 이건 진짜 안해도 없는 미래 아니야? 사실상 누가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은거야? 난가? 어? 여기도 길이 있었어? 어? 여기 원래 막혀있지 않았나? 뭐지? 마사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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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가는 길 이게 딸한테 가는 길 인거 같은데? 뭐야 선택인가? 선택인가? 그래 벽이 있었어 원래 엄마한테 먼저 가보자 엄마한테 먼저 가보자 여보 화장실이네 뭐야 디스코스팅 또 약 여기 있지 않을까? 또 약 여기 있지 않을까? 뭐야 약이 진짜 장난 아니네 당신의 약은 여기 없군요 아 여기있다 뭘까? 물도 없이 먹는 방금 방금 딸이 방금 딸이 물속에서 얼굴을 아 이거 설마 딸 방으로 갔어야 됐나? 내 약이 여기 있었으니 결말이 여러 갠가? 뭐 분기점에서도 있어요? 멸출놀칭이 이렇게 큰가? 작업실인가봐 뭘 갖다 받쳐야 돼 눈알이야 뭐야 이게? 발 찌었어 내 뒤꿈치 여기 뭐하는데야? 뭘 갖다 받쳐야 되나봐 잘 그리네 잘 그리네 지금 챕터 2로 넘어왔네요 엄마가 애를 엄청 굴렸나본데 아이에 대한 욕심이 컸나봐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아 아 아 아 뭔데? 귀신도 나오는 거였어? 귀신도 나오는 거였어? 아 쟤를 피해서 가야되나? 뭐야 어떻게 가야되지? 여기 도망가는 도주로가 반대편이잖아요 어 얘가 여기를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가야겠는데 월요일 Holly 집이 완전히 반대라서 근데 엄마는 왜 괴물이 되어있지? 어이씨 위치 파악 못할게요 여기 밑에 어떻게 가야되지? 저쪽으로 뛰어야되는거 같애 잠시만요 계단이 있으면 못보나? 쫓아오나? 특징을 모르겠어 시야가 어두운건지 위쪽에 있으면 못보는건지 일단 저기는 못나가는거 같아요 이 빨간구역에서만 돌아다니는듯? 뭔가를 이 안에서 찾아야되는거 아냐 날 발견하고 오는거 같지 않아요? 움직임이? 막 달려서 오는 애는 아닌거 같애 어 나가지않는애라고 생각했는데 어 아니네 어 음 잠시만 다시 돌아다니는 길을 생각해봅시다 어 위치상으로 절로 가는건 맞는거 같은데 네 잠깐만 아이템이 있는지 살짝 확인해보고 소음 억제라는거 소음 억제라는거 보면은 귀신이 눈은 어두운거 같기도 하고 흠 요런거 같기도餵 그래도 가까이 가진갑시다 에에에야 여기 공간이 없어 조졌다 뭐야 여기 나가는 길 아니었어 아 눈이 가려져 있네 가까우면 화면이 깨져 okay 이 붓이 뭘까? 어쨌든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거잖아? 엄마가 뭐에 쇠내 당했나? 오! 엄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고 와 엄마가 다음 장소 올라가면 또 바뀌려나? 또 찾아야 되나? 아씨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어? 뭔가 풀숲이 생겼어 어? 설마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 또 가져갈 게 뭐가 있을까? 수상해 보이는 물건 위치 파악만 잘하고 움직입시다 반대로 움직여 어디 이거 여기 막혀있는 거 같은데? 맞네 어우C 여기는 이제 도망칠 방향이 한 군데 밖에 없네 아아 이러면은 제가 저 안에 들어갈 타이밍을 봐서 가야돼 오케이 어? 근데 이러면 어떻게 도망치지? 어? 뭐지? 어? 뭐지? 어?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이 없는데 어? 어떡하지? ㅎㅎ 어?rier 아이지 러가지 Hotel 빨리 찾아 빨리 빨리 찾 fandom 아 다시 온다 어? 뭐지? 여기가 아닌가.. 아 근데 여기 맵이 바뀌 Stop 여기 바뀐거 보면 이 안에 있는게 맞는거같은데 온다 온다 이 안에 있는게 맞는거같아요 아씨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뭘 가져와야되지? 안쪽방이 있나? 안쪽방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아까 이건 여기 없었고 위치를 대충 파악을 해보면 여기서 봐도 모르겠지? 고양이 인형이 여기도 있네 그래 아까 그 방 테이블에 있을지도 몰라 다시 타이밍 잡고 가볼게요 엄마가 으르렁거려 막 으레에 그러는데 한번 지나가고나서 가자 엄마 몸에 뭐가 솟아있는것도 이상하고 너무atcher올게 으앵 비끼린지 엄마가 뭐에 세뇌를 당한거 같기도 하고 지나가세요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약봉지가 어마무시하던데 귀? 이 귀는 또 뭐야 귀가 막 뜯어져 있는데 고흐? 고흐인가? 아내는 고흐같은 예술가가 되고싶어 했나?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는 귀가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는 귀가 마지막으로 찾아봐 오케이 오! 점점 빨개지는데? 내 생각에 이젠 위에 올라올지도 몰라 이제 더 좁아졌어 조졌다 이제 여기도 막혔어 그렇다는 건 저 붓이 있는 장소 여기에 있다는 거 같은데 어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 틈을 노려서 가야되겠네 안 보여 이거 어머님 한턴 돌아가시고 가야겠네 뒤에 쫓아가야겠다 뒤에 몰래 몰래 쫓아가야지 여기까진 안 나오나보네 여기까진 안 나오나보네 여기까진 안 나오나보네 다른데 안 보여 어디 계세요 살짝 으렁거리고 말았어 대체 절로 가면 내가 나갈 수가 없는데 더 어두워졌어 잘 안 보여 이거 무조건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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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세뇌당했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타로도 있는데 뭐지? LABON 넓 한번 동등해볼 수 있어 그 타겐 뭐였지?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났어 다다다다! 아. 뭐야. 뭐야. 또 꿈. 뭐야 뭐야 또 약이 없는데? 약이 또 실종됐어 깜짝 놀래라 이제는 미리 꽂혀있네? 여전히 열쇠는? 열쇠는 여전히 열쇠는 여전히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는 왜 계속 열어보라고 돼 있는 거지? 아직도 잠이 들여줘? 이걸 알아야겠다 그 꿈과의 무엇이 아닐까? 저와 마르타의 무엇이 된다? urturtips이 행복했지? 왜 이렇게 해주지? 그러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거봐 거봐 그림 바뀌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뭔가 그림이 점점 바뀌는 것 같더라니 역시 오 진동 갑자기 노래 나와 역시 그림 바뀌는 것 같았어 그리고 더 어두워졌어 집이 공겜 전문이라니요 무서워 뒤지겠는데 어 뭐야 그림 떨어졌어 뭐지 왜 그림이 아 챕터 1, 2, 3인가 그런 거 나타내는 건가 세 번째 챕터만 남은 건가 저거 다시 생겼어 도대체 이 조각상은 뭔데 이런 험악한 얼굴이 항상 여기에 왜 아까 잠겨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슥 긁고 갔어 여긴 어디야 뭔가 냉장고를 열어서 뭘 막 주워먹었는데 이거 수집품 다 못 찾았네 아까 냉장고 문을 열고 다니다니 전기세 누가 내주나 전기세도 비싼데 이거 동물 사이에 있는 우리 딸 피자집인가 봐 랭가노 피제라 냉장고 안에 열쇠 아 그러네 어우 감사합니다 차고 열쇠 어 이럴 땐 그냥 내가 방문 열고 나가면 안 돼?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아 집이 이러면 그냥 집을 버릴랬나 엄마가 많이 아픈가보다 우울증? 뭐 그런건가? 뭐야 여긴? 예? 그래 아까 봤던 작업실인가? 뭐 모양이 이렇게 많아? 주문인가? 무대조명 새 전구 로프윈치 수리 회전목만 말 새 다리 광대문 수리 작업실을 꽤나 화려하게 꾸며놓고 사는구만 맨 톱 톱? 이거 왜 보게 만들어놨지? 그냥 보는건가? 딱히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작업장 살벌하네 정리좀 하고 살지 지저분해서야 이거 광대문 수리가 이거구나 아 조립 팔 팔 일단 몸둥아리를 찾아야 돼요 엄청 찾았다 숫자? 관절에 적힌 숫자? 얘는 숫자 없는데? 어우씨 징그러워 손이 어디있을까? 손을 찾아라 방송방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네 사실 아빠의 직업 도리아에서 구입했을 때 이런걸 좋아해 얘기가? 스트리머 방치고 많이 화려하네 손 손 손 어? 어? 어 이게 뭐가 나오나보다 이건가? 돋보기 이거 모양 아니에요? 제가 누르... 아 여깄다 레이저 포인터? 뭐지? 손 깜짝이야 이걸 뭐라고? 이게 뭐지? 얼마전 마사가 시토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줬지 이건가봐 자 그러면 배에 1번이 써져있었는데 2번 3번은 뭐야? 이거 뭐야? 아까 2번... 잠깐만 손에 1, 2, 3 아 이게 2, 3 한꺼번에 있네 아 이걸로 맞추는 거야? 잠깐만 얜 또 허리야? 잠깐만 또 뭔가를 가리키나봐요 잠깐 1번이 아 이게 모양이 뭐지? 이런 모양... 잠깐만 가리키는 곳을 봐야되겠네 아 이 모양들은 아닌데 아 깜짝이야 미니? 아우 깜짝 놀래라 죄송해요 고양이가 문 열고 들어왔어 문 닫을게 알지? 문을 살짝 열어놨더니 밀고 들어와서 깜짝 놀랬다 자 퍼즐인데 1번 모양의 어... 다른 문양을 어디서 찾지? 확대 같은 건 안되고 아 이거 조합이다 자 잠깐만요 이거 조합해서 찾는 거네 2번 2 플러스 왼쪽 대각선은 없는데 Y가 이렇게 되는데 Y가 이건데 잠깐만 이게 그러면 2번 2번... 아닌데 이거 모양대로 더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모양이 안녕하세요 3번 아... 보면요 이 아래에 있거든요 이거 이 아래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일단 해볼까요 일단 해볼까요 2번이라는... 이게 2번이라는 가정하에 4 어... 아닌데 이쪽으로 나가는 게 없는데 뭐지... 근데 팔도 움직일 수 있고 손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봐봐요 숫자가 3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3개가 필요함 근데 여기 나와있는 것도 딱 3개 3개 그리고 8의 숫자는 2번 인거 같고 손의 숫자도 이거 같고 몸의 숫자가 1이니까 1번을 상대로 찾아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뒤집어져도 거꾸로 뒤집어져도 만약에 괜찮은 거면 이건데 아예 모양이 달라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에 그냥 몸통이랑 다 합쳐져 있는 거라고요?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2번이 4 3 음... 1번이 2 2 4... 2 4 2인가? 2 4 2? 잠깐만 맞네 맞나? 아 이거 아니야 두번째 거 1 4 1 4 1 4 4 1 4 4 1 4 4 1 4 1 4 1 5 1 5 1 3 2 3 2 3 5 이거 맞을 것 같아 아 이거 뭐야 아니 맞네 찾았다 뭐지 이건 아까 하나씩 가리킨 곳에 뭐가 있나 뭘 하나 찾았는데 찾긴 찾았어 아 얘 머린가 아닌데 마지막 건 찾았는데 잠깐만 그럼 다시 할게요 4 2 4 2 4 2 4 1 2 4 1 2 4 1 다시 처음부터 2 4 아하 아하 토끼 인형 아 이거 아까 잘못했구나 내가 두번째 1 4 4 4 1 4 1 4 1 4 5 그니까 저 위에는 어떻게 하지 아까 그 그렇다 치는데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냐 뜻하는 게 뭘까 문양 문양 아이템 볼 수 있지 않나 아씨 아이템을 안 봤네 아이템 아이템 문양을 문양을 기억을 못하고 그냥 수집하는 건 줄 알고 이런 젠장 저거는 세모지 아 잠깐만 아 저거 문양을 봐야되는 거구나 아까 이거였던 거 같은데 이렇게 아닌가 아씨 아씨 그냥 봤는데 잠깐만 주변에 있는 애들 문의가 맞을지도 몰라요 토끼어 먼저였나요 이거랑 뭐지 이건가 아 이 모양이구나 저거 이렇게인가 아니 이거 아이템 다시 보게 해줘 아 수집품 여깄다 아 아 이거 아니네 아 이거 내가 수집한 거구나 아이템 못 보는구나 마지막이 이거잖아요 아 지금 내가 두 번째가 아 잠깐만 아 헷갈려 마지막이 해골이고 이게 두 번째지 아 이건가 이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 맞죠 이거 이게 두 번째 근데 왜 안 열리지 동그라미가 먼저인가 아닌데 원래 그냥 열리는데 맞으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데 아 됐다 아 십자가였구나 뭐 칼인데 칼인데 비상금 비상금 숨겨놓는 칼인가 보다 어 무슨 종이인데 도리는 섞었어 서명 당일로부터 와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아 자막을 가리고 있었구나 아 소리 소리 봐봐요 그냥 이 설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을 표하는 중인데 이 서명을 마사가 사인한 것 같아 도리는 서커스와 서명 당일로부터 7년의 계약이 종속된다 계약은 법적 효력과 강제력을 지닌다 계약 기간 동안 도리는 서커스 무대 감독이 결정하는 모든 공연과 이벤트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이는 모든 공연 하루 전 전체 리허설과 주 최소 40시간 연습을 포함해야 한다 아이한테 도리는 서커스와 계약 기간 동안 적합한 식사 숙소와 의료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서커스는 그러한 지원이 건강 및 안전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한다 공연의 대가로 서커스는 도리에게 무대 감독이 결정하는 합리적 금액의 월급을 지급한다 아 이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딸도 여기다 계약을 시킨 거네 엄마가 셋이 살기에 너무 부족하니까 공연 불참시 당월 계획된 공연 횟수에 비례하여 봉급을 차감한다 봉급은 모든 법과 규제에 따라 지급된다 만 18세가 되면 도리의 계약은 끝나고 다른 기회를 마음껏 추구할 수 있다 무조건 7년 이거 서명한 뒤 7년은 무조건 공연을 해야 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공연을 해야 되는 거야 서커스는 공연 중 도리가 입을 수 있는 부상 혹은 피해 배상 책임이 없다 뭐? 계약 기간 동안 도리의 안정과 건강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다 헐 치명적인 부상이 발생할 시 부모에게 총합 1000달러의 보상이 지급된다 에? 설마 애기 얼굴이 화상 입었던 게 설마 엄마가 그 엄마 그 작업실에 화학물품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림에 바르는 건데 그걸로 애한테 뭐 회꾸지 한 거 아닐까 불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까 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나는 것도 나오고 애기 얼굴이 타 있었어 애기 얼굴이 약간 화상이 분 듯한 얼굴이었어 양측 양측은 최선을 다해 계약 조건을 지킬 것에 동의한다 계약 조건을 위반할 시 피해보상과 금지 명령 구제를 포함한 법적 행동이 취해될 수 있다 아래의 서명함으로 양측은 본 계약 조건에 동의를 표한다 아 근데 이 아빠가 자기도 자기도 해놓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빠가 그럴 리가 없잖아 이러긴 해도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자꾸 꿈이 이상한 거 보니까 갑자기 열차 안에 들어왔어 노예 계약이잖아 완전 아유 아기는 무슨 죄야 아까 그 마네킹 수집품 같은 게 있어서 주변을 잘 봐야 돼 필수는 아니지만 돌았나 봐 진짜 돈이 뭐라고 어? 무한열차? 무한열차가 생각나는군요 동물들 여기 내 서커스에 있는 동물들 어?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날개 아니야? 처음에 입구에서 날개폴럭이 둔 사람 같은데 뭔데? 왜 쳐다보고 계시죠? 엠마? 엠마가 누굴까? 사자? 봄? 미친 코끼리구만 코끼리였구만 아우 깜짝이야 씨 아우 깜짝이야 어머 낀 낀 거려 아우 깜짝 놀래라 불쌍해 낀 거려 너 근데 또 퍼즐이야? 또 퍼즐인가 본데 아까 그 녀석이 아가 근육석인가 본데 퍼즐이 아니라 안에는 뭐 없고 특별한 건 딱히 없는 듯 가야만 되겠다 아니 이거 소리 미쳤어요 이 3D 오디오라고 써져있는 부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객실이네 사람소리가 들리는데 마술사들이 있는 곳이네 수집품은 따로 없나? 여긴 누구 방이지? 조련사? 이거 조련사 방 같은데 식물도 있는 거 보니까 안장에다가 어? 돌이 돌이 방인데? 안 열려 어 됐다 화장품 케이스 아기한테 준 화장품 별거 없고 여기서 엄마가 잤나보네 내가 위에서 잤나보다 오우 무섭게 오우 얘네 움직일까봐 무서워 몰라 나도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저 마네킹 움직일 것 같아 피의 거짓처럼 마네킹 움직일까봐 무서워요 노래 나온다 인기가 많이 없어졌나봐 서코스가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저 마네킹의 의미가 떠난 사람들 개수대로 있는 건가?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회전목마 체스판 소컴스 어? 서코스 그만둔다보다 어? 뭐야?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어우, 어두워 완전 어두워 아, 뭐죠? 뭐죠? 왜 쫓아, 뭐죠? 마네킹 씨! 내가 예상한 그대로구만 저럴 줄 알았어 내 저럴 줄 알았다, 내 저 움직일 줄 알았어, 저거 아, 쉿, 노 위버 아, 쉿, 노 위버 아, 쉿, 노 위버 아,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어,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돌아가? 잠깐만 아, 아까 뭐 얘 오나? 일단 참고, 탐구한다는 생각 아이고, 쉿 온다 아닌가? 아닌가? 소리 엄청 가까운데? 죽을 거면 일단 한 번 죽고 얘 뭐지? 열어놓으면 안 될 거 같아 어, 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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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미친 레, 레버가 없어 어지러워 어우 어지러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 아까 오는 길에 뭐 있었나? 어? 어, 마네킹 손에 뭐 떴어요?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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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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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아 호우 아우 씨 나 저 마네킹 움직일 거 같았어 뭐야 왜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또 폐호가 됐어 하나씩 하나씩 어 월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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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소리 엄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느낌 U adventurous 아이씨 tá ok 아빠는 거절했나? 진짜 몰라 보예 딸이 아빠 앞에 나타난 거 보면 우리는 네 딸이 이런 생활을 하는 걸 좀 반대했을 수도 있어. 우리처럼은 살게 하지 말자 주인 거지. 엄마는 도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꾸 먹고 살려면 너도 돈을 받을 수 있어. 돈을 벌어야 돼.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애한테 막 일 시키고. 이거 못녀네. 근데 진짜 디멘터가 찾아올 것처럼 생겼다. 기차. 갑자기 사아 하면서 디멘터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확인할 것 같아. 기차가 많이 삐뚤어졌어. 점점 수지품을 찾기가 힘들어지네. 이게 또 무슨 공간이야? 뭐지? 엔진실? 엔진실? 엄청 복잡하다. 오! 뭐야? 압력을 줄일 방법. 압력을 줄일 방법. 압력을 줄일 방법. 압력을 줄일 방법. 압력을 줄. 아니 손 안 떠. 손 손 손 손 손. 내가 급하게 해야하나! 뽈뽈뽈뽈 오, 젠장! 몇 개나 있는 거야? 어디 칭칭 감겨 있는 것 같다? 어, 뭐야? 스토리야? 아니, 이거 엔딩 여러 개인가? 뭐지? 경찰차 소리? 아까 그 방인데? 엔딩 여러 개면 별로 좋은 엔딩은 아니라는 거겠죠? 실패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아니, 이게 조작이 좀 어려워요. 마우스로 원래 스토리인지 엔딩이 여러 개인지를 모르겠네? 길이 어디야? 여긴가? 아니, 일본 공간은 뭐지? 세탁실 게임기 어우, 소리 오, 귀 먹먹해. 기분 나빠 어, 또 전화기 비하인드 유 혹시 깜짝이야 뭐 나타나는 줄 알았네. 뭐지? 아! 아! 내 눈! 이런! 뭔가 실패하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 같은데? 설마... 설마나 배드 엔딩? 어? 여긴 어디지? 어, 머리야. 어? 스토리인가봐. 스토리였나봐요. 방금은 어떻게든 터지게 되어 있었을지도?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왔네? 과거의 어느 부분인가 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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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저렇게 나쁜 소리를... 딸이 아픈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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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안 했을지? 도리올 아픈증도 retro boundary 다른 걸 보이지 않을 거야. 왜 저라면 다른 걸 볼 stops 아빠는 딸을 살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어디 오자. 다 진짜 진짜 안돼! 메인 공연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하려면 메인 공연장으로 가야지. 저것도 이제 탈 수 있나? 한 번 볼까? 아니야. 군기 좀 달라지는 거면 그냥 행동하자. 오우, 난리 났네. 다 부서지고 난리 났네. 오! 아니! 뭐야? 너 왜 움직여? 너 뭐야? 너 왜 움직이는 거야? 무서우니까 닫아. 뭔 소리야, 이거. 거, 거기서 뭐 하시나요? 지나갑니다.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쉬시는 데 방해해서 죄송해요. 에. 민지. 지나가겠습니다. 뒤..뒤에 막 쫓아와 어우 깜짝이야 여기 써져 있네 마사랑 같이 공연하는 거 공연장 생각보다 좁네 연습 중이네 이거 헉 에? 뭐..뭐..어..아..그물 있으니까 괜찮겠지? 오..잠시만 이거 맞아? 잠깐만 이거 뭘 보고 잘라야 되는 거야 가만있어봐 다 잘라도 되는 건가? 앞으로 안 오는 것 같은데요 계속 그냥 연습 중인 것 같은데 이거 뭐 힌트도 없이 그냥 자르는 건가? 어디 힌트 같은 거 없나? 그냥 막 잘라도 돼? 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아무.. 단서도 없이? 뭐지? 내려가지지도 않네 그러네 그냥..그냥 자르는 건가 봐 뭐.. 뭐.. 뭐야 이거 아빠가 죽인거야? 설마 결단 줄을 자르다 그래서 아빠가 약을 먹고 지내는건가? 왜 둘다 둘다 죽이고 그래 왜 둘다 죽이고 그래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건가요? 맛있게 다 먹고 있고 왜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는 다른 방향이 있어야죠 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지? 저는 여기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이거 진짜 그건가? 또 뭐 해야되네? 저거 피해서 다녀야 돼? 저거 피해서 다녀야 돼? 오우 쉣 오우 쉣 일단은 저거 피해서 모아야 되나봐요. 오우 쉣 이게 진짜네 보이나? 아니 아무것도 없어 느낌상 귀신 가까이 오면 손전등이 반짝일 것 같거든요? 아 소리에 민감한 녀석이구나 그럼 조심 조심조심 저런거 저런거 조심해야겠네 조심하라고 한번 알려주네요 과거인가봐 아 깜짝이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세요 이런걸 이렇게 수그리고 지나가야되나봐 와 여긴 종이 너무 많은데? 여긴 그냥 이러고 다니자 왜냐면 괜히 섰다가 건드리면 죽대는거야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헉 왔어 건물 안에는 못들어오는거 같은데? 느낌상 뭐야 저 이상한 괴물은 아까는 엄마가 저렇게 생겼었는데 오 하나 발견 수상한 구체 주말 조금만 기다려갔다 기다렸다 갈게요 덩치도 커 어 등에 발이 있는데 저거 설마 엄마랑 도리가 합체된 괴물인가 머리에 뼈다귀도 쓰고 있고 나뭇가지도 있는 거 보면 산에 묻었나? 왜 저렇게 생겼지? 조금만 더 이따 갈게요 어 씨 아 씨 뭔데 예민해 아 씨 캠핑하지마 가 인마 너 가야 나가지 어휴 씨 잠깐만요 니가 가야 나갈 거 아니야 어서 나와 그럼 그지 어서 나와 뒤돌지 마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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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 봐라 시야는 잘 안 보이는 편 같은데 귀는 진짜 밝은 것 같아요 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자 어 저 뒤에 발이 있어 등에 누구 업고 있는 것처럼 생겼어 머리 하나 더 달려있는 것 같아 등쪽에 등쪽에 좀 꺾여있는 뭔가 등에 머리가 하나 더 붙어있어 키는 또 엄청 커 가방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 같아 아니 가방인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아까처럼 그냥 멀리 갈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갑시다 안 돼 그쪽은 내가 갈 거란 말이야 안 돼 거기 가지마 그치 오른쪽으로 빠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아까 그 끝자락까지 가면 왼쪽으로 빠지죠 우리가 엄마가 무슨 이상한 종교 믿고 있는 것도 그렇고 마트에 액이 있다니까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저거 수그리고 가도 걸릴 수 있는 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은 피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점점 오는 것 같지 멈추지 않고 오는 것 같지 기분 탓이겠지 왜 계속 오는 것 같지 가다가 안 멈추고 보니까 아이템이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거 보면 건물 같은 데를 찾아야 되나 봐요 거기 아까 처음에 거기네 한 바퀴 돌았네 맞죠 아까 처음 거기지 여기저기 맞네 발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아 이미 아까 구슬 놓는데 어디였지 그게 중요한데 어디였더라 나도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요 여기도 종이 있네 여기도 종이 있네 여기도 종이 있네 여깄따 일단 하나 놓고 여깄따 여깄따 야 제대로 제대로 된 노숙이다 어 이쪽으로 가지 말자 아 깜짝 집중하게 해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집중하게 게임은 깨야 될 거 아닙니까 소리는 저쪽에서 계속 들리는데 그 주유소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 저기 계속 돌아다니네 아 소리가 좀 아니 그거랑 별개네 뭐 숨고 이런건 안되나 하하 하하 하지마 뒤에 아무것도 없어 어 이게 뭐야 어 느낌이 안좋아요 예 저거 느낌 안좋아요 가까이 가면 큰일날 것 같은 느낌 누가 봐도 빽 하고 소리 질 것 같은 느낌이죠 발견 건물 발견 뭔가 많은거 보니까 많네 오우 오우 마이갓 잘 다녀야되요 이거 잘 다녀야되요 이거 이 안에 들어가나 아닌데 못 올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짤랑하면 온다 이거 조금이라도 짤랑하면 온다 이거 오우 됐다 어 발견 여기도 발견 수상한 구체 어 시계 시계가 들어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내꺼같은 시계 롤렉스 주워가지고 어? 어 이상하다 나 왠지 롤렉스 있었던거 같은데 어 왠지 내꺼같은 느낌이 들어 이건 내 시계를 해야되겠어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 여기도 수집품이 있었네 바깥에 왔다 왔다 와 여기는 입구가 좁아서 어떻게 확인하냐 밖에 있어요 와 안보여 이야 심지어 안보여 와 와 천막 주변을 돌고 있거든요 와 달리기가 엄청 빠른 것 같지 않지만 달릴까? 와 천막 주변을 돌고 있거든요 달리기가 엄청 빠른 것 같지 않지만 달릴까? 오 다시 잠시만 들어갈게요 어 나가니까 끝났다 돌아갈 수가 없네 이 안에 있으면 좀 안전하려나? 너무 무서워 앞에서 대기 까는데요? 내가 보기엔 오래 쳐다보는 것도 안되나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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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뭔데 개이득 죽어서 왔다 그래도 죽어서 왔네요 개이득이네 응 입구 쪽에서 걸렸나봐 이쪽으로 가야될 꼭 갔죠 도김이 이런식이면 오히려 좋은거 아니야? 아이씨 여기가 서커스 천막 쪽이야? 아이 자가마씨 데이도 계단은 올 수 있어? 아이 미친 여기 올 수 있는 거였어? 아이 미친 안전한 군깐이 아니었던 거야? 제가 어디 쪽으로 가는지 보고 갈게요 내가 뭐라 그랬어 너무 많이 시키면 면역력 생길 거라 했지 내가 옛날보다는 쫄보 기질이 많이 줄긴 했어 저 밑에까지 갈 수 있구나 설마 쟤가 막 훔쳐가고 그러진 않겠지? 귀는 생각보다 밝은 것 같아서 막 함부로 뛰어다닐 수가 없네 일로 나오게 잠깐 뛰자 이러면 이제 내 쪽으로 따라서 나올 거야 이쪽으로 가면 주유소인데? 이거 하나 어디 있지? 오우씨 물소리도 깜짝깜짝 놀라 이 게임 그래도 나름 살짝 친절한 게 뭐냐면 괴물이 한 번 신호를 줘요 으르렁 소리를 내 근처에 있을 때 나 이제 널 발견했어 출발한다 이런 신호는 줌 너희가 아까 그 주유소잖아 길이 어디지? 길이 어디지? 아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더 무섭네 아까 이쪽으로 가서 천박으로 갔는데 오 발견 여기 뭐지? 여기 뭐하는 데야? 어 여긴 근데 무조건 들키겠는데 딸방이네 여긴 숨을 데가 없는데 무조건인데 어 됐다 어? 어 여기 완전 막혔는데 아씨 죽고 나면 바로 들키겠는데 이거 군번줄? 군번줄? 오우 뛰어다녀 뭔데? 언제부터 뛰어다닐 수 있었는데 아니 미친 뛰어 뛰어서 가야겠는데요? 뛰어서 가야겠는데요? 뛰어서 가야겠는데요? 아 나 젠장 길 모르는데 일단 추격전은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 일로 뛰자 아까 왔던 길로 그냥 돌아가자 오우 생각보다 느린데? 좀 진정이 되나? 좀 진정이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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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지만 일단 뛰어 아우 오마이갓 사방에 사방에 트랩이 아 뭐야 나 들킨거야? 조졌네? 길을 모르겠다 길을 모르겠다 길을 모르겠다 오 책상 어? 아까 저 표지판 잠깐만 이 표지판을 아까 본 기억이 있는데 아씨 아씨 어디야? 아 어 길이 어디야 여기 아까 주유소 오 아씨 미치겠네 길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가 하고나면 바뀌는 듯한 느낌이라 이 울타리를 따라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맞는 느낌이 아닌가 어 맞는 느낌이 아닌가 어 아닌가 여긴가 여긴가 아닌데 한 바퀴 돌았어 이런 젠장 저 위로가보자 아 아 이거 TV 틀어지는데 일부러 TV가 늘어났어 이거 풀으려고 어 길이 어디인겨 길이 어디인겨 어디야 모르겠다니게 길이 어디인겨 어디야 오 길 발견 오 오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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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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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드디어 발견 아 나 할 hypocrisy 찾아왔다 허 뭐야 헤 어 뭐야 아까 처음에 봤던 하자 진짜 이야기 어떻게 흘러가는거야 갑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장면이랑 똑같으려나 오 깜짝이야 다르네 좀 다르게 생겼어 처음 장면이랑 달라 똑똑똑똑하는데 여기 또 같은 장면이 있고 군데군데 좀 다른데 놀래라 깜짝이야 뭐지 뭐야 딸이 딸이 나타났는데 방금 눈을 가렸어 오 사이비 집단이 갖다 팔았나 뭐야 사이비도 있던데 아내랑 아내랑 나 사랑을 고백해서 결혼을 했어 애기를 낳았고 도리를 낳았지 도리가 걷고 어느정도 컸어 숙렬아 성장에서 서커스를 아빠랑 아빠도 일하고 아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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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내 손인가 저거 내 손인가 딸 딸 그거봐 딸 지금 인형 인형인가 뭐 살이 화상 입은 것 같아 아내랑 설마 이거 불 지른 거 아빤가 아빠가 돈 받을라고 우 아 도르마무 몇 번째 꿈이야 몇 번째 꿈이 날 괴롭히는 거야 아 눈부셔 뭔 소리지 오르골도 여기 떨어져 있고 밖에 뭐가 막 돌아간 소리가 집안이 다 박살 났는데 약도 다 갖다 버리고 옷 옷도 없어 여긴 막혀있는 문이고요 뭐야 뭔데 어 뭐야 여긴 어디 뭐야 갑자기 주방? 으 다 썩었어 certainly 왜 집에 막 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썩었는데 어 이거 또 무슨 그림이야 사람들이 뭐 시선공포증 생겼나? 어 이거 또 바뀌었어 설마 이거 엔딩 엔딩 표시인가? 읽자 액자의 저 배열이 달라지는 거 보면 어? 어? 뭔 소리야 그러네 카메라 있다 계속 열리네 누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 조안도 고장났어 순식간에 폐허가 됐는데 소리 너무 기계해요 키키이이 아 아 아 반복되네 어 누르면 계속 반복돼 다시 집이야? 이게 또 무슨 집이야? 안에 작업실 나도 나가고싶다 아 어 도대체 저 지켜보는 카메라는 누구야 아 집이 집에 막 기계가 돌아가는데? 각종 서류 어 게임 참 오 노 안돼 이러면 갈 데가 없잖아 오 오 뭐 나 정신병원에 있나 설마 아니 왜 문이 안 열려 어 또야 어 어 이 뒤쪽이 길 열렸다 다시 기차? 오 이 길은 뭐고 이 길은 뭐지? 잠깐만 이 길은 뭐야? 아 아 못 가는 길이구나 진짜 정신병원일 수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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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탈출하다 탈옥 탈옥 탈옥이라고 써져있어 탈옥이라고 떴는데 도전 과제 탈옥? 탈옥을 왜 탈옥을 왜 탈옥을 왜 탈옥을 왜 탈옥이지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여기 갑자기 공사판으로 변하고 현대식으로 바뀌었어. 탈출 위험 감지. 어? 뭐야? 실험? 뭣이야? 열린. 문 열었어. 나 실험체였어? 뭐야, 그럼 앞에 내용은? 어?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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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별로 못 나가. 어, 진짜. 잠깐만. 실험체.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실험을. 어? 어? 그때 그 손잡이? 아, 손잡이란다. 검? 어? 도리 구슬. 잠깐만. 기억을 조작당한 건가? 그런 거 있잖아. 인간의 분노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피시방에서. 피시방에서. 전. 전. 전기 내린. 그 남자 같은 느낌. 그런 실험 아니야? 분노가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간성의 시험. 그런 실험 아니야? 이런 거 비슷한 거 영화 본 거 같은데? 오? 오? 이거. 저장 표시 이건데? 헉. 저장 표시 이건데? 그치, 출구는 거의겠지. 헉. 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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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녀. 누군가가 여기서 탈출했어. 근데. 나도 탈출을. 감행하는 중인데. 저쪽인가? 여기도 잠겼네? 여기도 잠겼네? 뭔가 기억 조작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 하나 열렸어. 어? 메일 같은 거 보자. 본 시설은 현재 봉쇄 중에 있습니다. 침착하게 평소대로 업무를 수행하여 주십시오. 긴급 상황이 끝나는 대로 봉쇄는 풀릴 것입니다. 뭔가 잘못하긴 했네. 뭔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나 보다. 어디 문이 열렸을까? 아, 여깄다. 그냥 여기 같이 사람을 다 죽은 거 아니야? 내가 죽였나? 얘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얘가 다 죽인 것 같은데 뭐야 리엄 케넬리 서른다섯 살 각종 당기지 고개 주면 돼 저소득 1인 15세의 학교를 중퇴했다 부모의 학대로 인해 어릴 적 가족과 관계를 단절했다 어린 나이에 입대했지만 기록에 따르면 몇 달 후 의가사 제대했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함이었으며 아버지는 3년 후 사망했다 이후 다시 이사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채 여러 단기직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피시험자에겐 알려진 가족이나 친구가 없다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만 유지하며 살아간다 알려진 감정적 애착 관계가 없다 알려진 신체적 장애도 없고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빚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동기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보아 리엄 케넬리는 기억 대체 실험의 이상적인 후보로 보인다 맞네 기억을 조작당한 거네 큰 사건 없는 인생으로 인해 자녀 기억의 위험이 적다 경제적 어려움과 동기부진을 보아 절차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다 인지 기능과 신체 능력은 절차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녕 트레버 아직도 저번에 말한 피의험자 후보 보고서 안 냈더라 이번 주내로 보내주면 정말 고맙겠어 우리 지금 완전 바닥났거든 아무튼 다 괜찮은 거지? 시설이 봉쇄됐다는 소문이 돌던데 경영에선 그 얘기 하지 말라더라 심각한 게 아니길 바랄게 그래야 너도 얼른 보고서 보내지 여러 명 있네 엘리사 베이커 29세 여성 아내! 이 사람은 아내 엘리사 베이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컴퓨터 과학 석사 고소득이네 교회 주택의 남편과 두 아이와 거주 엘리사 베이커는 성공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 소유자이다 결혼하여 두 명의 아이를 두었고 안락한 교회 주택에 거주한다 범죄 기록은 없으며 소셜미디어로 보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사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험체는 가족과 친인척들의 정서적 지지를 얻고 있다 본인의 가족, 특히 아이들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지녔다 신체에는 건강해 보이며 특별한 장애는 없다 동기, 성공적인 커리어와 가족을 돌보려는 강한 의지와 추진력이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아 엘리사 베이커는 기억 각인의 이상적인 후보는 아니다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은 자녀기억 위험을 상승시키며 안정적인 사생활과 직업으로 인해 초청시 수색 위험이 크다 높은 인지능력은 고도로 정밀하고 복잡한 기억 실험 시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지만 위험 부담이 상당하다 후보 선정 기능 여부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낸가봐 클린트 에드워즈? 이 사람 누구지? 28살 리엄 케넬리가 35살 무직 고졸 전무 다운타운 아파트 쉐어 클린트 에드워즈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 평생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왔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업도 직업도 갖지 않았고 현재 두 룸메이트와 다운타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친구는 적고 가족도 많지 않다 특별한 감정적 애착 대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건강은 양호하며 신체적 장애는 없다 직업이나 학력에 대한 동기나 흥미는 없다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왔고 친구나 가족에 의지하는 편이다 종합적으로 보아 클린트 에드워즈는 기억 각인에 적합한 후보자로 보인다 부족한 인생 경험과 감정적 애착 덕에 자녀 기억 위험은 낮다 의욕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절차에 저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관계가 협소하여 초청 역시 수월할 듯 보인다 클린트 에드워즈 아니면 리움 케넬리가 난 것 같은데 엘리사 베이커나 아내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거 보면 리움 케넬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악몽을 꾼 듯 보인 꿈의 내용은 불투명함 자녀 기억의 증상은 없음 연결 북도에서 낯선 행동 관측 무의식 돌파 예정 시간이 지났지만 다른 주기보다 적은 징후를 보인 낯선 행동이 계속된다 리움 케넬리가 나 맞나 보다 이게 맞네 이게 나은 것 같네 그러면 클린트 에드워드 설마 애기인 거야? 내 딸? 남성인데? 내 딸로 들어갔나? 가족이 여기서 형성된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 잠깐 문을 열어야 돼 제어가 있었던가? 아 여기 있다 일단 두 개 열고 총상 그치 아까부터 총을 열심히 쏴댔으니 딸 생일 파티 초대장도 여기 들어가 있네 하아 슈퍼 컴퓨터가 있네 여기도 죽어있네 19번 피험자 사망 2번 피험자 사망 14번 피험자 사망 7번이 맞네 내가 아까 그 사람 맞네 리움 케넬리가 너야 오 근데 이해가 되게 빠르다 메리 휴즈 엘리 샤 스미스 아 이렇게 세 명이네 지금 살아있는 이 세 명 아 여기도 있네 모건 밀스 밥 브라운 아니 에딘 에딘 홀랜드 홀랜드? 구금 구금 아 의외로 많네 한 5,6명 된 것 같은데 하우스 2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돌아왔는데 한나가 안 보여요 심지어 총까지 책상 위에 둔 상태인데 말이에요 커피라도 사러 갔나 봐요 약에 취한 피험자가 나왔을 때 총이 굴러다니면 어떻게 될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보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해줘요 둘이 친한 사이니까 잘 전달해줘요 안녕 피트 그래 전에도 부탁했지만 제발 이번 달 피자 배달 업무 좀 서주면 안 될까? 피험자랑 직접 접촉 싫고 서류 작업은 더 싫단 말이야 매일 커피도 사주고 내가 시키는 건 다 할게 아 그 사람들한테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랬나 봐 7번 피험자 일기 마사와 언쟁을 하는 듯 보임 어 맞네 본 주기의 무의식 돌파 예상보다 빨랐음 새 기억 조작실의 효과가 기대대로인 듯 보임 침실이 지저분함을 깨달음 방의 디자인을 서서히 인지해가는 듯 보임 욕실에서 첫 명확함 인지 돌파를 보임 이거 애기 봤을 땐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난 주기가 주기와 일치하는 지난 주기와 일치하는 걸로 보임 마사의 방을 조사하며 약 2분간 감시 공백 발생 방 구석에 무언가를 찾던 걸로 보임 어 했던 일 그대로야 메리 휴즈 생생한 꿈을 경험 뭐야 주기는 8일 기준 생생한 꿈 경험 렘 수면 중 뇌 활동량 증가 꿈의 내용은 알 수 없다 가까운 공원에 가려는 욕망 표출 집에 공원 무대 설정을 사용하자 편안한 산책을 하는 상상을 하는 듯 보임 미약한 두통을 겪어 약을 섭취해 독소 중 우는 모습을 보였다 갑작스런 분노 표출로 기물을 집어던지고 감정적 돌파구 가능성을 감지했다 8번 피험자의 이번 주기 관측 결과 기억 대체 절차가 피험자의 무의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생생한 꿈과 감정 분출은 이식 기억 대상의 성격과 융화함을 나타낸다 공원 산책에서 우리의 무대 작업은 기대대로의 몰입감을 선보였다 추가 관측과 조사를 통해 감정 분출 원인을 규명하여 피험자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산책이라는 게 딸이랑 했었는데 이거 딸인가 메리 휴즈가 근데 이런 나쁜 일은 없었는데 모건 밀즈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임 불안한 듯 혼잣말로 속삭인다 다리 웅털을 만지고 서재 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됨 이 사람은 죽었고 사망선고가 내려졌네요 쉽게 죽기도 하나보다 아니 이런 필요 없는 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눈 열었지? 오케이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런 기억 조작 실험을 하는 거지? 뭘 확인하고 싶어서? 오 여기 뭐야? 설계도? 아아 이거 기억에 들어갈 맵 같은 걸 제작하는 그런 건가?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건가? 맞네 기억에 쓸만한 맵을 만드는 곳이네 오마이갓 특별한 건 없고 그림 안에 그림이잖아 다 설정된 거였어 기억이 그저 조작된 기록이었어 기억 디스크 기억 디스크 하나 얻었다 가족 살해 트라우마 가족 살해 트라우마 내가 아까 했던 일이 여기 다 적혀있네요 대박 괜찮아요 저 엘레나 저희 괜찮은 거 맞죠? 저번에 약속 장소에 안 나오셔서 전화도 안 받고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전화 주세요 긴급 기억 요청 7번 피험자 사라진 텍스트 기억 수정 서커스의 죽음에 기억 수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피험자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억 호환성을 높이려 합니다 마사 캐릭터를 중국계로 설정하려 하는데 아 그래서 뭐야 중국이었어? 일본어 써져 있길래 일본인 줄 알았더니 조사해 보내 그 편이 시대와 서커스 배경이 더 어울리더군요 거기다 피험자의 마지막 주거지를 생각하면 더 나디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면 기억의 안정성이 최소 5%는 높아지지만 혹시 추가 수정이 필요할지 모르니 참고해주세요 추가적인 스토리 설정은 늘 그렇듯 팀의 재량입니다 하아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일 그 저기 공중전화 박스가 계속 나오고 그랬던 거야 아 열쇠 찾아야 되네 하아 도리도 실존 인물이 아니었어 하여 연구결과를 따르면 약물에 시각적 자극까지 더하면 기억 각인이 강화된다 특히 피험자가 각인 기억의 일부를 억누를 경우에는 더욱 앞으로 우리는 특정 기억에 알맞도록 집을 개조할 것이다 여기에 새 처방까지 더해지면 피험자의 환각이 증가할 것이다 소풍과 장식이면 대부분의 피험자에겐 시각적 자극은 충분하다 만일 필요할 경우 특수실을 제작할 것이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각인 기억의 안정성과 유지기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언 에머슨 박사 브라이언 에머슨 박사 아아 그런가봐 대박 와 진짜 무섭네 역시 인간이 제일 무서워 인간이 제일 무섭네 열쇠는 내부에 있으려나 뭔가 그냥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아까 방 뒤에 열었으니까 전쟁은 뒤로 하고 갑자기 그 써져있네 바다의 어두 컨셉이 명확해 일단 문이 열렸으니 나가보지 저 디스크 조각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묘하게 찝찝하게 안 간 곳들이 있어서 막 그냥 훅훅 넘어가기가 좀 그러네 그냥 다 훑고 갈 수 있는 게임은 아닌 것 같으니 작은 동물 행동양식 참고 새의 기억 얘기도 나오 동물한테도 실험 같이 했나보다 동물한테도 실험 같이 했나보다 흠 소커스 연락처 일관성 개선 본 피험자에겐 불필요 야금야금 뭘 많이 주고받았네 열쇠 열쇠 왜 군대 이야기 여긴 해군인가 일단 갈게요 여기는 원래 안 열리는 것 같고 여기도 아직 안 열리니까 저희가 출입구니까 일단 가보죠 저기에도 뭐가 있을 것 같네 도대체 뭐하는 녀석들이야 도대체 뭐하는 녀석들이야 도대체 뭐하는 녀석들이야 또 또 같은 소리 전에도 본 것 같다고? 기억이 슬슬 돌아오나? 어? 오마이갓 기억 디스크 가져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엔딩 분기점 여러 갠가봐요 게임이 수집 아이템은 아닌 것 같고 디스크가 또야? 뭔가 되게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헉 헉 내 원래 모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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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로 보내왔구나 그냥 아 일면에 안면식도 아니 우리 서로 아예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무작정 오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인데 오 오 오 잠깐만 여기에 뭐가 있나? 씁 뭘 보고 맞춰야 하는 걸까 음 진짜 말풀이 압류 통지서 건전지 어? 이 시계 설마 이거 그때 구슬 안에 들어있던 그건가? 시계인가? 음... 이건 어떻게 맞추는 걸까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오시? 납작한 걸 넣어야 돼 종이 이렇게 돌아가네 이거는 건전지 같은 걸 넣어야 될 것 같아 응! 이거 모양이 있네 잠시만 세모가 이거고 3 동그라미 기계 장치 열쇠 그러면 열쇠를 뺐고 여기도 안되고 열쇠 열쇠를 쓸만한 장소가? 음...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반투명 디스크? 체크 모양? 이건 아무도 아무것도 안들어가고 이것도 눌러서 반투명 뭐야 이건 반투명 어허 어허 여기 하나 더 넣고 하하 이거 돌려서 맞추는 건가 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돌리고 오케이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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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넣잖아 아 건전지 하나 더 필요하네 건전지 건전지 하나 더 찾아 건전지 내 놓아라 건전지 건전지 내 놓아라 건전지 주세요 건전지 건전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건전지가 두 개 필요하거든요? 이런데 다 열어봐 어? 어? 뭐 군번줄이다 아까 발견한 군번줄이네 미안해 당신은 좋은 사람인데 더는 이렇게 못살겠어 어떻게든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당신은 다른 사람과 살아가려면 달라져야 해 당신도 알겠지만 말이야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말아줘 살아 헤어졌네 연인이랑 헤어지기까지 테이블 아래쪽에? 없는 것 같아요 바닥이 없는 것 같은데 건전지가 건전지가 안 보인다잉? 건전지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의외로 안 보이네 바닥에 버려져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 뭐야? 아 나갈 수 있는 줄 아우 여기서 찾는 것 좀 빡세네 그래서 아까 꼼꼼하게 했어야 했는데 다른 것도 라이터 라이터 건전지 건전지는 지금 하나잖아요 그죠?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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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잘 안 보이는데 숨어있냐 위에도 열리나 아닌데 위에 같은데도 안 되는데 건전지가 들어가 있을 만한 기계도 안 보이는데 클릭도 안 되고 건전지를 뺄만한 데가 있나? 건전지를 빼는 거 아니면 줍는 게 맞는데 뭔가 이렇게 훑어봐도 시계 건전지는 없고 뭐시단가? 뭐요? 시계 건전지는 다르잖요 이건 다르잖아 수그리면 좀 보이나? 바닥에 좀 쪼그리고 앉으면 보는 세상이 달라져서 뭐가 보이지 않을까 는 나의 착각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건전지 이거 없으면 진행 못 할 것 같은데 불 끈다고 보일 건전지가 아닌데 이 안에도 없죠? 없고 어 진짜 모르겠다 건전지를 못 찾아서 벌써 이 난리가 난다고? 이게 말이 돼? 아 찾았다 여깄다 아 진짜 아 정말 빡빡하게 숨어있네 지금 두 개밖에 못 찾아서 지금 두 개밖에 못 찾아서 이게 불 나오는 거 이게 뭘까? 세모 동그라미 이것도 힌트가 될 만한 걸 찾지를 못했는데 이거 이거 표시는 있는데 동그라미 3 아 찾았다 아 이게 이거고 아 동그라미 2구나 어? 이 동그라미는 뭐고 이 동그라미는 뭐지? 3 그리고 네모가 4 샘 뾰족한 게 어 이건가 됐다 오 열린 소리 났어 뭐야 뭐가 열려 어디서 났는 소리야 어디서 났는 소리지? 어디서 났는 소리야 딸깍 소리는 났는데? 아 이거 열리는 건가? 아 오케이 됐다 나이스 여기까지 넣고 이게 어 어디 쪽일까? 위에 곱도 움직일까? 이렇게인가? 됐다 나이스 티켓을 잡았다 그럼 이제 이걸 들고 나가면 되겠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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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이 집이구나 원래 살았던 집이 여기구나 아까 나올 때 계속 꿈에서 나오는 집 이게 뭔가 했는데 얘가 살던 원래 집이네 아 뭐야 나 중국에 살았어? 내가 중국에 살았구나 내가 중국에 살았구나 차이니즈 아까 지나갔던 길 그대로 갑시다 어 고양이인 줄 여기 혹시 뭐 죽고 가야 되나? 아니겠지? 다트도 많고 우석에 있고 줄 많은 건 없겠지? 기억이 많이 짬뽕이 됐네 기억이 뭔가 많이 바뀌었어 기억이 뭔가 많이 바뀌었어 아 이 전화를 받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왕관 달 55 15 1 2 3 4 5 못 나가는데 힌트를 찾아야 되나 아 왕관이 1 오 오 미안 너무 늦게 봤어 7 1 7 1 8 7 1 8 7 1 8 8 8 오 엘리베이터 인생 역전하러 간다 8 9 9 9 9 10 9 10 12 12 12 제가 만들어야지 어머 다 판넬이야 사람이 없어 쿵짝쿵짝쿵짝 뭐야 이거 아 티켓을 여기다 넣고 3번은 이미 들어와 있나보다 아니네 3번에 입장해주세요 뭘 또 해야 되네 어차피 삶이 빡빡하니까 이런데 와서 돈이라도 벌라는 거야 마지막 시험 삶의 끝자락이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거죠 버튼 뭐하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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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잡혀들어갔구나 내가 저렇게 잡혀들어갔구나 이 사람한테는 현실의 삶이든 지금 삶이든 다 지옥이다 다 지옥이야 진짜 아까 그 실험 구체 아까보고 구체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 보면은 메모리를 하나 더 찾을 수 있나 어? 아 못 돌아가네 이거나 그거나 다 그냥 지옥이다 현실이든 가상이든 아 이런데 들어가는 건가 봐 이런 데 들어가서 조작당하나 봐 아까 나왔던 기계 모양이 이거였네 전력 고장 이런 데가 전기 키는 데가 있겠죠 전기 키는 데가 있겠죠 오케 역시 어우 어두워 여긴 뭐하는 데지 찾았다 아 아니네 찾았다 나이스 바로 찾았다 약 먹고 어질어질하고 있어 지금 다들 저 안에 있는 사람들도 깨워놔야 할 텐데 퍼펙트 이제 불을 켜볼까 재부팅 오우 sooner 머신을 사용했어 뭘 저 안에 들어가는거 아냐? 음 그렇고 첫 성공 직원의 퇴사 그냥 가면 되겠지? 오 도대체 이런건 기억 조작해서 뭐하려고 아 뭐야 여기 뚫려있는 문이 아니었구나 아 신분증이라 신분증이라 헉 그치 이제서야 깨달았네 내가 죽인게 맞았네 설마설마 했는데 아이디 카드가 여기있나? 아니 왜 메모리 좀 갖고 가 이럴때 하나씩 들고 가는거지 아니 협조적이지 않은데 이 친구가 애초에 어 디스크 빼가고 이런거에 대해서 협조적이지가 않아 어 아 이거는 그거구나 수집품 이건 이제 필요가 없잖니 옆길은 못가고 음 음 죽은 사람 보통 이런경우면 죽은사람들 아이디카드 뺏어서 쓰기는 하는데 없나봐 갖고있는사람이 이런데도 없고 들어갈수 없나? 안들어간지나 안되네 이건 또 어디있는거야? 하아 또 찾는데 한참 걸리겠네 나가는것도 잠기고 안에 있다는 소린데 클릭할 수 있는 모든걸 다 클릭해야겠죠 여기도 없고 음 음 이 넓은 구역을 쭉 다녀야겠구만 쭉 다녀야겠구만 거기 책상이 있었나? 거기 책상이 있었나? 음 음 음 음 음 관측에 따르면 관측에 따르면 기억 각인의 부작용은 기억 각인의 부작용은 이에 그치지 않을 듯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이러한 결과를 유발한 요인을 알아내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아 안좋아질 때 계속 기억을 계속 기억을 돌린거에요 계속 꿈을 꾸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던거야 찾았다 찾았다 아 시야가 흐려져 정신 차려 나간다고 살 수 있을까 아 뭐 아 카드 기소 왜..뭐야 카드 기소 카드키 사용이 왜 안되지 먼저 고쳐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고치지 음 아 자리로 돌아가야 되나 저기서 설정할 수 있나 메인 컴퓨터 비밀번호 비밀번호라 패스워드 아 이거야? 영혼가? V E R D A N D 이건가? 헉 서커스에서의 죽음 리옴 케넬리 와 준비되지 않았대 와 이거 하나씩 다 해야 돼? 생긴 걸로 찾으면 되나? 모듈 아까 뭐 비슷한 거 봤나요? 여기도 표시가 떴네 여기도 표시가 떴네 아 여깄다 1번 1번 이거구만 잡 3,4 5번 이것들은 다 뭐지? 이것들은 다 뭐지? 아 돌아가면서 들어야 되는구나 여기있다 여기있다 7도 두통 7도 두통과 어지러움 등 같은 부작용을 겪지만 진행은 현저히 느리다 영상을 검토한 다음에야 잔여 기억이 발생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덜어 있었다 부작용이 하도 경미해 며칠이나 있어야 관측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회복력으로 인해 0.7은 귀중한 피험자다 불안정하거나 위험한 기억들도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초기화는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그를 잃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잔여 기억의 부상은 그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특별 안전장치를 위한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네 그러게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닫히는건가? 어 닫히는거 맞나봐 주인공은 좀 탁월한 체질인가봐 회복력도 빠르다고 했으니까 의외로 굉장한 녀석 어 잠깐만 써져있다 EOD 디메톡시랑 브로모펜에틸라민 아 저기도 써져있겠구나 2번 2번 5번 디메톡이거랑 모듈 4번이지 4번 אתvern campaign 5번 2번 2번 4번 5번 4번 2번 아닌가봐 아까 그 3개 다 3,4,5 이름을 봐야 되겠다 아 여깄다 여깄다 이거다 찾았다 펌프 파워 할수록 심해지는데? 아 내 머리 7번 8번 7번 어디있어 7번 1,2 여깄다 7번 이건 또 뭐야 어 어어어어 뭔지 모르지만 대고 있어 어어어어 그다음 뭐야 8번, 9번이야? 다 켜진건가? 파워 아 다 켜지면 안되는건가? 다 켜진건가? 보자 이거는 뭘까요? 음... 뭔가 배열이 있나? 다 하는건 아니고 설명이 없어 설명이 이거는 이거는 전부 다 아 하는건 아닌거 같고 숫자가 너무 많아 저기 메인으로 갔다와볼까? 이건 그냥 돌려보면 되는거 아니야? 하 이건 이런건 보통 하다보면 맞춰지지 아 순서가 있나보다 9번은 뭘까? 9번은 뭘까? 옆에 게이지 이건가? 아 아닌데 게이지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음... 다 하는건 아닌거 같은게요 다 눌러도 뭐 클릭 자체가 안되서 클릭 자체가 안되서 필요한 설정 이건 어디 힌트가 있나? 쓰읍... 아 이건가? 내 모양은 이거밖에 없던데 아닌데 이거랑은 다른데 쓰읍... 뭐 보고 따라하는거 같기도 하고 사진이라는게 존재하지도 않고 아 여깄다 아 4 ABCD 골라야되는거네 어디 보자 9 4 8 5 이거 아니고 7 7 2 6 4 7 2 4 2 4 4 2 2 2 2 4 2 2 2 5 5 4 5 5 5 5 5 5 5 6 5 5 6 6 5 5 5 5 5 6 6 7 일단 한번 들어가서 회복을 하고 나오려나 보다 5 5 6 5 7 6 7 10 10 7 7 11 5 9 11 10 11 11 10 11 11 12 12 11 12 처음 기억 앞에 있는 집은 달라 차라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나왔으면 모를까 안 눌러줬었는데 이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도 안 된다 다시 약 먹어 또 또 또 아 저 배드 엔딩이네요 중간에 디스크 교체도 많이 해야 되나 보네 게임이 좀 설명이 없는 게 좀 그런데 기계하고 나서 좀 교체를 해야 되나 보다 저 배드 엔딩 봤어요 비극이라고 떴거든요 제대로 된 그거 없으면 모르겠다 그냥 흐름대로 하면은 나처럼 될 수도 있겠지 이게 분기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좀 바꿔보고 싶은데 아니 재밌네요 그래도 잘 만들었네 챕터가 총 5개 와 진짜 많다 제가 봤을 때 길을 몇 개 찝찝해 찝찝하게 지나쳤던 뭔가가 작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가볼까 엔딩 좀 찝찝찝한 데 음 여기서부터야 한번 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디스크 3이었는데 그걸 교체를 못 했어 아 이거부터 보는 거 아니지 이거는 방식을 몰라서 나처럼 이렇게 그냥 넘어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 그 디스크 창을 열었어야 됐는데 열쇠는 어디 있는지 다른 건 뭐 다 그렇다 치는데 열쇠만 좀 찾아보고 싶은데 열쇠만 찾을 수 있었다면 더 괜찮은 엔딩을 보지 않았을까 아 못 찾아요 그 이미 챕터가 넘어가서 넘어가지도 못해요 그 열쇠는 열쇠는 아까 그 한참 전에 으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마음 같으면 거기 디스크 열고 싶은데 열쇠를 못 찾았어 열쇠를 아 디스크부터 찾아볼까요 어차피 그 디스크 열쇠부터 찾아보자 그거부터 찾으면 또 시설 시설인가 시설부터 다시 볼게요 시설부터가 아니네 아파트부터 해야 되네 그 기계 푸는 것부터 다시 해야 돼 그 기계 푸는 것부터 다시 해야 돼 이 게임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중간에 좀 깜짝깜짝 놀란 게 좀 그르긴 했지만 배터리 두 개 시계 보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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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됐고 위에 넣고 2 3 4 5 5 됐고 넣고 아까 막 어찌저찌 돌리다 된거라 아 얘가 이렇게였나 아 위에 어차피 모양이 있으니까 보고 따라해도 되는거지 이렇게 됐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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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겠습니다 그것만 좀 잘 찾아보자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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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퍼즐로 잠겨져있을건데 퍼즐로 풀만한 장소를 찾아봐야되겠어요 안녕하세용 네 아 꼈어 꼈어 아 열쇠 열쇠만 열었으면 좋겠는데 칠일 칠일 7, 1, 7, 1, 8 가자 가자! 결국엔 비극 엔딩 마지막에 근데 비극 엔딩 치고는 끝날 때 너무 별로였어, 이 배드 엔딩이어도 뭐 그냥 갑자기 귀신 나와서 죽는 이상한 엔딩 잠시만요 어서오세요 퍼즐의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발 30초대 심지어 30초 안에 풀어야 되네 10초 안에 15초 안에 아~~ 더 앞으로 갔어야 됐는데 아~~ 여기가 아니었네 더 앞으로 갔어야 됐네 아~~ 젠장 시간 날렸네 여기가 아니었네요 시설부터네 아~~ 그냥 갈걸 시설부터였네 오우 노우 근데 여기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뭐지? 뭔가 나머지 나오고? 굉장히 신기하시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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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머지 나오고? 내 머리 내 머리 저게 안 열렸었고 컴퓨터는 고장나고 내 칼 공구 엄청 많아 이런걸로 열 수 있지 않을까? 아 솔직히 뭐 열쇠 까짓고 그냥 때려 부시면 되는거 펜치 이런거 하나만 들고 가면 되잖아 어? 이런거 하나 들고 가서 렌치 하나 들고 가서 내리찍으면 그냥 부셔질 것처럼 챙겼던데 페인트 페인트가 진짜 많긴 하네 뭐 라디오도 있고 내가 먹었던 약들이네 그렇지 않아요? 저런 약간 자물쇠 이런 류는 그냥 저런 몽키스패너 하나로 내려찍으면 되는거 아니야? 팍 내려찍으면은 파샤악하고 부서지잖아 아 노래는 참 경쾌해 여기 뭐 아무것도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거울 거울 아 여기도 카드키 일로 나가는 루트도 있지 맞아맞아 내 기억에도 분명히 저쪽이 저쪽이 출입구라고 하는데 자꾸 딴 길로 가가지고 이게 뭔가 했어 처음에 여기가 출입구라고 뜨는데 나가는 길도 여러개인거 같은데 나가는 길도 여러개인거 같은데 그걸 모르는게 문제입니다 저쪽을 여는 단서는 무엇인가 진짜 꼼꼼하게 찾아야돼 진짜 꼼꼼하게 찾아야돼 한 번씩 다 보고 저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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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니 이름이다 키미노 나마에와 너의 이름은 바로 그곳이야 잘 기억하렴 진짜 이런거 일일이 다 열어봐야되나 진짜 이런거 일일이 다 열어봐야되나 아무것도 안들어있어서 여는데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안들어있어서 여는데 의미가 없어 스읍 보면은 열 수 있는게 하나 있거든요 하나 열 수 있는게 하나가 있단 말이지 열 수 있는게 하나가 있단 말이지 다른데로 또 쭉 관찰해야되겠죠 이거 공략 찍으시는 분들 많이 찾을 수 있겠네 공략 여러개 만드실 수 있겠어 왜냐하면 루트가 여러개나 되니까 루트가 여러개나 되니까 이런건 아니고 일단 엔딩을 다 보는 영상같은건 찍어야하니까 다 무조건 다 봐 도대체 다른 놈들도 있는거 같네 다른 놈들도 있는거 같네 일단 다 열고 뭐 특별한거 없고 수집품 기껏 찾은게 수집품 하나 필요없다 이눔아 수집품같은거 필요없다 바닥에 떨어져있고 이런건 없네 중간중간에 확인해야 겠어요 다 열리면 저기가 아니라 여기가 열릴수도 있어요 여기여기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될 듯 아 출구가 출구가 3개네 하나 하나 내가 아까 간게가 이거 아까 간게가 이거 같다 아 여기다 여기다 아까 간 데가 이거 제가 갔던 출구가 여기 1번 출구는 어떻게 가는거야 1번 출구는 어떻게 가는거야 뭐지 뭐지 이 안에 여기도 서랍이 있구나 여기도 서랍이 있구나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데는 너무 어두워서 이거 프레쉬가 있는것도 아니고 프레쉬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 여기도 가면이 있네 하나씩 다 갖다 대봐 하나씩 다 갖다 대봐 다트도 뭔가가 있나 다트도 의외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설정인가 서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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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또 모르는거네 이쪽도 있었구나 이쪽도 있었구나 여기도 열어보자 아까 내가 저쪽만 열어봤구나 그래도 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퍼즐로 풀만한게 진짜 없다 진짜 이런건 안되고 이런건 안되고? 이런건 안되고? 넌 가짜야 넌 가짜야 아 여기엔 못 여는건가 그냥? 그냥 못 여는건가 보네 아이 괜히 돌아왔나 생각해보니까 열 수 있는거는 자물쇠가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여길 여길 나가보고 싶은데 여기 어디 그 아이디 카드를 얻고 일로 나와서 가는건가 아 근데 막혀있는데 여기가 막혀있어요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아 아예 여기가 막혀요 이미 내 루트는 그렇게 정해져있었던건가 나갈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루트로 정해져있었던건가 여길 나가는 순간 여길 못 돌아오는데 이렇게 될거면 괜히 일로 돌아왔네 그냥 아까 그 디스크만 교체하고 갈걸 그랬네 방법이 이것뿐인데 아무리 꼼꼼하게 봐도 이렇게 다치는 순간 못가요 이미 끝났어 이미 끝 여기서부터는 끝 이미 끝 하아 다시 돌아가야되겠네 아까 그 문제 푸는걸로 도르마무? 그냥 딱 그거 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3번 디스크를 먼저 발견했다는건 제가 앞에 디스크 두개를 놓쳤다는걸 수도 있어요 사실 1번 2번 다 있는데 사실 1번 2번 다 있는데 그런거일 수도 있어요 3번 도르마무?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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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3번가지고 어떻게 쓰는건지 한번 보죠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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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뭐야 unutulators rotating 어? 버그인데? 원래 열려야 되는데 왜? 원래 열려야 돼 뭐야 열려야 한다고 아닌가? 2, 3 네모가 4인가? 4 오이 오이 원래 이거 아무것도 없이 열려야지 종상이라고 아 버그 다음에 보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버그 걸려서 안 걸리는 거 빡치네요 더 이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깝네 아니 근데 3번 보고 싶은데 3번 돌려서 쓰면은 그거란 말이야 적어도 엄청난 비극 엔딩은 피할 수 있는데 교체만 하면 되는 건데 교체만 하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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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않아 다음에 이거 방금 와 오구나 네모가 뭐였지? 네모가 4구나 넣고 넣고 모양을 오케이 나가 나가 룰루랄라 다시가 룰루룰루룰루 달리기가 너무 느려 달리기라고 쉬프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기가 너무 느려요 여긴 들어갈 수 있나 안 들어갈 수 있네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카오룽이랑 많이 비슷해 ahn 718 7 1 9 어잉? 아씨 왜 9가 됐어 어? 마네킹 아저씨 어디갔어? 못 놀래켜서 어? 간줄 알았네. 깜짝이야. 간줄 알고. 깜짝 놀래라 다른 타이밍이어도 발동을 하는구나 제가 그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DLC 나온거 있잖아요. 빌리지를 깼음에도 그거 안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 그 마네킹 너무 무서워서. 나 저렇게 마네킹 쫓아오는 거 극혐이에요. 그게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거기 마네킹 계속 쳐다봐야 된단 말이야. 바이오하자드 무섭긴 해. 게임이 진짜 여기 있는 마네킹은 약과지. 거기 있는 마네킹 퀄리티에 비하면. 진짜. 눈도 약간 되게 빛나는 것 같고. 여긴 약간 그거 같잖아. 그 스윗홈인가? 스윗홈에 나왔던 연근이처럼 생긴 마네킹들밖에 없잖아. 머리 반토막 나가지고. 그 walksродudo 그런 애들 밖에 없으니까. 리암 켄니리. 너는 진짜야 케넬리요 케넬리 네 이름은 케넬리 기억해라 케넬리 아 이쪽 먼저 동가? 아 이거 옆구리 못들어가나? 뭔가 뭔가 찾을만한 것도 없고 다 열어보고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근데 초반에 공포 분위기에 비해 후반엔 좀 약하긴 하네 초반에 비해서는 후반이 좀 음 임팩트가 약한 편이네 게임이 그런 말이 아니라 쓰읍 쓰읍 그런 말은 아니고 어 네 그냥 상대적인 부분을 말했을 뿐 뭐 재미가 없다 무섭 지 않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아직 이건 아니고? 저기까지 갔다가? 뭐 싫어요 놀라는 것도 한 번이면 좋겠 한 번이면 좋겠 다 다단 다단 탈출하는 엔딩도 있나? 다섯 개 정도면은 탈출구가 아 이거 다음에 뭐 했더라 아 아이디 카드 아이디 카드 이거는 좀 기다려야 돼 길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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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 아 아 엔딩이 많긴 한가봐요 확실히 말이야 그래 고치려면 해야돼 카드 발견 경신차려 어 뭐야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최근 의원 대변인 대변인은 그가 피닉스 정신과에 입원 입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갑작스러운 뇌질환으로 알려졌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알차이머로 정치 생명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늘 아침 예상률 기자회견에서 베이커 상원의원은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희귀한 치매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실험적인 치료법으로 완벽히 회복한 회복을 이룩한 것입니다. 아 이걸로 이걸로 치매를 고쳤네 와 좋다고 해야되냐 나쁘다고 해야되냐 잘 모르겠다 이게 정말 좋은 기억인지 아닌지 일단 여기까지 온 거면 탈출 엔딩은 아닌 것 같아 저거 뒤집어 쓰는 건 맞는 것 같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냥 어 이거 내 이름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교체 교체 어 교체가 안되는데 교체가 안되는데 어 됐다 아 이걸 누르면 교체가 되는구만 어 잠깐만 내 내 3번 디스크 어 잠깐만 디스크 기억 1번 각인 취소 내 3번 어디 갔어? 3번 어디 갔어? 아니 3번 어디 갔어? 3번 가지고 왔잖아 3번이 제일 좋은 엔딩 아니었어? 3번 어디 갔어? 각인 취소는 뭐지? 이거던가요? 이게 각인 취소인가? 맞죠? 이게 각인 취소 아니야 노란색인가? 각인 취소 각인 취소가 뭐지? 근데 각인 취소하면은 어? 2, 3, 5, 6 오 어쨌든 새로운 엔딩입니다 2, 3, 5, 6 아 3번 하고 싶었는데 아 갖고 오면 여기서 없어지나봐 이게 뭐야 잘 찾았는데 나름 하긴 sino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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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런가 봐요 3번 몇 개만 뽑아서 이 게이지를 채워야 되나 본데 2 3 2 3 5 5번 어디있어 2 3 5 6 아니야? 5번 5번 어디있죠? 아 여깄다 6번 먼저 해도 되나? 5 어떻게 하는거지? 타이밍 아닌가 본데? 타이밍도 아닌가 본데요? 아 타이밍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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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됐다 각인 취소는 과연 어떤건지 봅시다 아 3번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3번은 기계를 다른거 썼어야 됐나봐요 벽에 있는거 열 수도 있고 그러던데 아 이러면은 그냥 현실세계로 가는 기억만 남는거구나 제일 현실적인 엔딩이다 근데 이거 이러면 그냥 그 시공창 속에 다시 돌아가는거긴 하지만 적어도 기억이 조작될일은 없다 거짓 기억 속에 행복하게 사는 이 이게 좀 더 현실적인 행복일수도 있어 각인 취소 취소 어 여기 부분 똑같나 어 탄다 오 불탄다 없어진다 아 근데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도 보는게 나쁘지 않을 어차피 그러면은 저기에 속박되긴하지만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최포 엔딩인가? 깜빵 가는 엔딩인가? 어차피 사람들 다 죽여서 그냥 감옥 가는 엔딩 아니야 이거 앞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는거지 아니면 총 맞고 죽던지 그럴거 같은데 사살해 이러면서 죽이는거 아니야 이대로 도망가는거구나 탈출 탈출 엔딩 봤습니다 탈출 탈출 아까 3번은 이상하다 3번은 챙기고 넘어갔는데 저장이 안됐나보네 아쉽네 어쨌든 엔딩 2개 봤네요 재밌었습니다 드디어 공포게임 20개 됐다 게임 나름 잘 만들었네요 평가가 좋은 이유가 있구만 오늘은 여기까지 드디어 공포게임 20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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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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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